주인 문이 닫힙니다.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The doors are closing. Please stand clear.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은 초당역입니다. Please hold a hand roll for me. We won't stand it. The next open. Chodan Station. 코로나19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환단지를 위해 경전소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